광양제철소는 지역 내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7년째 도시락으로 온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이용춘 기자가 전합니다. 광양제철소가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도시락 배달 사업을 7년째 꾸준히 진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. 도시락 배달 사업은 광양제철소에서 운영 중인 무료 급식소 나눔의 집에서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들의 결식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. 포스코 직원들의 급여 1%로 조성된 포스코 1% 나눔재단과 광양시와 여수광양 항망공사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집 밖과 같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특히 사회활동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어르신 10명에게 도시락 제작을 맡겨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이 도시락은 광양제철소와 여수광양 항망공사 임직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홀몸 어르신 70가정에 배달한 것이 지금까지 약 8만여 개의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. 광양제철소는 도시락 배달 사업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. 복지TV 뉴스 이형주입니다.